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바삭한 바삭한 핫도그 치즈소스 치즈소스 단무지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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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단무지 면을 먹기엔 꽂아져요 치킨은 수아 치킨은 아주 짭짤해요 팽이버섯 매콤하고 매콤해요 피카롱 퍽퍽퍽 새콤달콤한 맛 달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오븐에 담겨서 마늘을 넣어줘야겠어요 고소하고 싶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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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설혹 아이스크림 병원 시즙이 쫄깃쫄깃해요 DPL 뱁뱁뱁 소스는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난이도 맛먹어 너무 맛있어요 이건 좀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 팽이버섯 맛있어요 새우는 크리스마스에요 달콤하고 맛있네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계란 단무지 리액션 아이스크림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오이 양념이 좀 더 맛있네요 치즈소스 팽이버섯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소해요 소스 바삭한 고추냉이 초콜릿 초콜릿 빈틴 고기 새우 미니 양념이 맛있네요 한 입에 불닭한 맛 잘 어울리면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